안녕하세요. 오전동 성당 초등부 2학년 윤서영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아침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연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겨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되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엿히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건넘과 영광 지혜와 구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함성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